유우성 사건에 이어 두 번째 간첩 조작이 법원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른바 보의사 직파 간첩으로 탈북 브로커를 유인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아온 홍 모 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이 100일 하에 드러난 뒤에도 국정원은 계속 간첩 조작 행위를 하고 검찰은 검증 없이 기소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은 물론 그동안 충분한 검토 없이 유죄 판결이 내려진 나머지 탈북자 간첩 사건들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한 사람들 데리다가 간첩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처했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인걸이 없는 게 아닙니까? 수위 대신 사복으로 갈아입은 홍 모 씨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는 홍 씨가 이른바 북한 보이사 직파 간첩이라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검찰이 간첩 적발 사실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지 반년 만입니다. 당시 검찰은 보이사 공작원인 홍 씨가 중국 국경에서 탈북 브로커를 납치하려 시도했고 이후 탈북자로 위장 잠입해 간첩 임무를 수행했다고 홍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으로 코너에 몰렸던 국정원과 검찰은 홍 씨 사건을 명예 회복의 계기로 삼으려 했지만 이 역시 만들어진 간첩임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과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홍 씨의 진술 조사 모두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앙합동신문센터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조사관들이 홍 씨를 위장탈북자로 판단했다면 이때부터 사실상 형사 소송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하고 피의자의 권리인 진술 거부권과 변호사 조력권에 대해 충분히 알려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조사관들이 이를 알리지 않았고 변호사의 조력이 없는 상태에서 홍 씨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증거 수집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심센터의 현행 조사 방식 자체에 제동을 건 겁니다. 검찰의 조서 역시 형사 소속법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 8건의 진술 조서 전부가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진술 거부권을 알리면서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말해주면서 당시 이미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처음에 말하듯이 진술 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이런 것을 말하시면 됩니다. 내 보고에 말하는데 뭐라는가 하면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변호인은 우리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당신이 내가 변호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재판부는 핵심 증거가 모두 빠진 상황에서 증명력이 부족한 정황 증거들만으로는 유죄가 입증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사실상 어찌 보면 앞으로는 최소한의 행정 목적 달성의 범위 내에서 정말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어떤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수사이기 때문에 그 수사상에 받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라는 검찰은 법원이 모든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홍 씨 스스로 작성한 반성문까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어 피우는 담배. 자유를 찾아온 땅에서 예기치 않게 자유를 박탈당해야 했던 홍 씨는 깊은 회안에 빠졌습니다. 그가 좋아하던 담배도 합신센터에서는 허위 자백을 유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냐 조사관의 말에 순응을 해야지 담배를 주거든요. 조사관의 어떤 의도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지 담배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담배는 자백 유인의 대가인 겁니다.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보의사 직파 간첩 사건. 허위 자백이 사실상 증거의 전부였지만 변호인의 조력이 없는 구금 상태에서 국정원 조사관의 강압적인 조사와 시키는 대로 하면 집과 직업, 돈을 주겠다는 회유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합신센터의 조사 방식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유죄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간 사람도 독방에 수용해서 다른 제소자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거는 다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길어봤자 30일 이내의 범위에선가 그 금치는 그 범위 내에서만 허용이 되는데 법원이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을 행정조사를 한다고 지금 우리 피고인 같은 경우는 135일을 그냥 독방에 가져놨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2003년 이후 국정원에 의해 적발된 간첩의 수는 모두 21명. 참회정부 때는 3명에 불과했지만 미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중앙합동신문센터가 설립됐던 2008년 이후 급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모두 5건의 간첩 사건이 있었지만 이 중 유우성 씨와 홍모 씨 사건은 2심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보이사 여간첩이라는 이시은 씨 사건 역시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또 다른 간첩 조작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 정부 들어 적발된 5명 가운데 3명의 간첩이 국정원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유우성 씨 사건 이후 조사를 받은 홍 씨나 이시은 씨의 경우는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는 합심센터에서 일상적으로 폭행에 시달렸다고 호소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이경혜 씨의 경우도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간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들 중에서 조작 사건이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 전체를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왜 이런 사건이 났는지를 합동신문센터 차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국정원 조직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유와 새로운 삶을 찾아온 이들이 제대로 된 법과 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가짜 간첩이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딴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을 계기로 법위에 군림했던 국정원의 수사관행을 비롯해 합심센터 등 전반적인 국정원 체계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